송래공원의 도롱룡 36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 특히 13번째 영상과 32번째 영상을 보십시오. 웅덩이 4곳을 상류쪽부터 A, B, C, D로 지칭하겠습니다. 5월 3일에 가보니 새로 만든 웅덩이 A, B와 도롱룡 알주머니, 유생, 성체가 있었던 기존 웅덩이 C, D에 물이 풍부하게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물 공급 장치로 보이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웅덩이 C를 대충 둘러보았는데 도롱룡이 살았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롱룡 성체들이 거기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는 새로 만든 웅덩이 A와 B의 수심이 너무 얕아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공사를 해서 웅덩이 D만큼 물이 많이 차도록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전문가가 아닌 저의 바람일 뿐입니다. 웅덩이 D에서 하류 쪽으로 올챙이나 도롱룡 유생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누군가가 막대기로 댐을 대충 만들어 놓았지만 댐 밖으로 떠내려간 올챙이들이 보입니다. 인공적으로 물이 공급되기 이전 에는 비가 많이 올 때가 아니면 떠내려갈 걱정은 없었습니다. 도롱룡 유생들이 댐 밖으로 떠내려 가서 만만치 않은 손실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철망 같은 것으로 제대로 막아 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지만 이것 역시 전문가가 아닌 저의 바람일 뿐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